지금 들어온 방 중에 그래도 제일 잘했어요. 방이 없어 방이. 종족도 안 좋고 상황도 되게 빡센 상황. 소테라 우리 패스다. 등장. 그니까 아.. 저 적으로 지금 한 테라누로 저그가 4판 나왔구나. 그러니까 토스가 한 판도 안 나왔네. 신기하게. ncp good to go sir right away sir ncp good to go sir report for duty orders count in turn, orders received ncp good to go sir alo . ae . . . . 아 그래도 전파는 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저더프 맞네 아 존댔는데? 아 왜냐 이방 내가 못한 애들은 아니라 했잖아 얘가 잘하더라 얘가 어 갈색가 9시 섹세가 가야될 것 같긴 한데 아 이방 괜히 안나 스티가 아이씨 야 남자가 남자아이가 아 옆에서 패드라서 이거 너무 빡신대 아 투게이트다 어 잠깐만 이거 괜찮은데 투게이트면 괜찮아 근데 풀웨어 컨트롤은 존나 잘했어 투게이트면 괜찮아 쌍탈 같아 쌍탈 그리고 이제 성질에 링 올고 해가지고 나한테 들어오지 않을까 자 외부각을 탈툴게이트면 3버프 아 겁나 무섭네 아 차라리 패드면 뭔가 게임 어차피 빡세니까 빡세가 질러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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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배포한다 배포하는 걸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아카데미를 튜브하고 벙커를 지어서 싸우지마 싸우지마봐 나 지금 나 막느라 바쁜데 둘이 싸우지말라고 오더까지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발 싸우지마대요 나 지금 스리카를 막아야 된다고 지금 당할때 처리 해야됩니다 이겼다잉 손해줬다잉 다 막았다 진짜로? 말도 안되게 막았다잉 어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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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혼자 검은띠에요 검은띠한테 이런거 가짜라서 통하지 않아요 몰래 토토 럭커네 오히려 좋은데 아까운거 2개 하면 되잖아 2개 하고 이거까지 들어야 되니까 생치기 강제해야 되니까 생으로 달아야되는데 가스 오심밍 해놨고 아홉씨 링갔던 아홉씨 발탈인가? 링 존나 많았는데 아홉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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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판은 그거보다는 이제 왜 3,4푸를 했나면은 그 보통 이제 포스가 2개이트하면은 그거보다는 저를 포로 막는 판단 보다는 저를 대포로 죽이는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대포로 많이 하려면 엑스심이 많이 찍고 마린 많이 찍어야 되니까 대포 안하길래 가스 아까 간건데 대포하길래 아홉씨 괜찮은데 2위었네 시들하네 럴커 드랍 조심 딱 럴커 드랍 조심하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 바로 가는데 형님? 스캔 있어 나한테도 들어보겠는데 안에 들어왔는데 아까 럭커인거 봤으면 바로 스캔 달아야지 형님 이럴때도 뭐라하지 말고 침착하게 되면 느낌 아니까 이거 이기면 몇연승이죠 형님들? 6연승인가요? 오늘 10연승 해놓고 내일 10연승 하면 뭔가 너무 스무스할 것 같은데? 여기로 내렸잖아 아까 데라 아 그거 못 봤다고? 이거 이거 7연승이에요? 상대가 올인이라 뭐 죽지는 않으면 이기기 때문에 오 오 오 오 오 엔 오 olsa vivo 요즘 막말 우리편들 그냥 아 그래요? 지금 2번째 패고 있는데 형님? 좀 하는데요? 아 많지라구요? 아 저가 들어온 것도 알고 있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잘하더라고 잘해가지고 한번 더 들어온 거 있어요 못했으면 안 들어오잖아 연속 미션이어도 나는 못하면 안 들어오잖아 아 저희도 모르나요? 아 오케이 아 방금 안 보시겠네 아 아 일로 지금 드라가 센터에 빠져서 쉬리쉬리 올 거라고 한 번 센터를 센터를 센터에 빠져서 희들게 센터가 희들게 소스가 안 나와야 좋아요. 소스가. 소스가 좀 힘들어. 테란하고 저그만 남아요. 테란하고 저그. 테란 저그만 쓰면 제일 좋아요. 들어가면 오겠죠. 환경이. 아! 아! 아 나 진짜 못 봤어. 아 뭐야. 아 이걸 못 봤다. 로스트가? 스캔은 있지. 아 이걸 못 봐. 뭐야. 내가 봐도 힘 했는데. 아니 아니. 이 경기는 이겼는데. 미니맵을 못 봤지. 아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여. 초록색이. 인정? 아까 이게 일꾼만 안 죽었어도 괜찮은데. 제가 일꾼이 다 죽어서. 이겼는데. 오늘 안에 지금 싸는 거니?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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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쒀. 이겼어. 이겼어. 뭘 gebe 12시 다시 지키러가면 이기긴 한건데 폭스가 어디에 살았을까요? 폐시에 살았을까요? 이제 렉이라 테크 건물 다 깨져가지고 나 이거 좀 이따 스캔 좀 한 번만 뚫어줄래? 내가 일꾼만 살렸어도 한 번만 살아나는데 이게 못봤어 와랍 해주겠지 이거는 솔직히 아니 너무 형님 너무 천천히 신출하는거 아니야? 난 지금 트릭컬러 맞고 11시 끝내고 또 갈색코까지 맞고 드랍까지 막았는데 천만년 쪽이기냐고 아 캐리어 뿌리어 지렸따리 이렇게 이게 또 스피어를 보고 있었구나 이거 경기에 이겼죠? 아까 소스 이겼어 아마 나한테 드랍 한 번 더 올거야 그래서 하이브도 없고 뭐코드라고 어 7 뭐코드라고요? 센스있게 스캔 풀어주잖아 느낌 알잖아 이게 나라고 뭐코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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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래 캐리어 보면 보통 지지치고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네 아마 나한테 초록색이 드랍 한 방 오고 나갈 것 같은데 뭐코드라고 아 이거 연승 처음부터 못보신 분들은 유튜브 가면 넘겨서 보면 돼요 아니야 오늘 만약에 하더라도 10연승까지만 하려고 오늘 너무하냐면 이게 무슨 콘텐츠가 하루만이 끝나면 이상하잖아 혹시라도 만약에 20연승 해버린다면 아니요 새벽 시간대가 더 쉬울 거예요 음 오늘 자 뭐요일이라 내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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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게지 금토 금토가 빡세잖아 오늘 northwestern 멀티 모니 pers 궁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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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드랍한다 존나 많은데 드랍 근데 뭐 캐리어로 많을 수 있잖아 아 포토도 많네 포토랑 일곱 비빙이랑 캐리어도 딱 돌아가네 캐리어가 많이 줄었다 근데 뭔가 우리 팬들은 왜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지? 뭔가 게임하는게 여유로워 보여 인정? 뭔가 되게 편하게 게임하는게 우리 편은 나만 뭔가 빡세 있어? 아 아까전에 그 3시에 질럭 낑겼던 압류자 한 명 많았어요 한 대 또 잘하는게 뭐 유튜버가 하나 많아 아 여기에 스탑러커가 있었네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유튜브에 나중에 올리시면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원래 깔끔했다잉 이걸 이기면 몇연승이죠? 7연승인가요? 아 일단 토스형님 에이펜 97에 테란형님 178 너무 여유로워 보이더라 인정? 샤빈정 너무 여유로워서 지금 7연승이죠 화장실 한번 갔다가